돌로 대박났다는 장수의 서민 갓봉. 손댔다 하면 돌도 돈이 딛나는데? 2억 1,500만 원. 바닥에 쌓인 돌만 2억 5천만 원. 5,000원 3개 정도만 가. 더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귀한 돌, 곱돌. 46년 곱돌 인생. 내 인생, 내 인생의 전부가 구속에 들어있다. 돌보부의 특별한 이야기가 14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